안녕하세요 여러분 험블번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핑뮤직 맛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핑뮤직 번들의 각 묶음에서 괜찮다 싶은 음악을 몇 곡씩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에서는 시네마틱 인스퍼레이셔널 뮤직 묶음의 샘플을 안내해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은 곧 소개해드릴 묶음이 아닌 보너스로 증정되어 리마스터된 커머셜 팝송 묶음의 인스퍼링 무드라는 음악입니다. 첫번째 부금은 We Must Stay Together라는 음악입니다. MP3, WAV 확장자 모두 제공되며 총 키리는 2분 30초입니다. 볼륨은 보통이며 분위기는 어두움, 비장함 등을 느끼게 해줍니다. 진지한 이야기의 BGM으로 추천하죠. 두 번째 부금은 호프라는 이름을 가진 음악입니다. MP3, WAV 확장자 모두 제공되며 총 키리는 1분 14초입니다. 볼륨은 보통이며 음악 제목과 같이 밝고 잔잔하게 점점 소리가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들이 영상의 BGM으로 추천하죠. 세 번째 부금은 Let's Unity and Maker Change라는 음악입니다. MP3, WAV 확장자 모두 제공되며 총 키리는 1분 34초입니다. 볼륨은 큰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 별도의 음량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웅장함, 행진, 밝음의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매력이 예상되거나 분위기를 띄우되 어느정도 격식이 필요한 상황의 BGM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네 번째 부금은 Up and Go입니다. MP3, WAV 확장자 모두 제공되며 총 길이는 2분 12초입니다. 볼륨은 보통이며 분위기는 비장함, 시작 등을 느끼게 해줍니다. 차근차근 소리가 커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성장과 스토리텔링 BGM에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부금은 Time of Triumph입니다. MP3, WAV 확장자 모두 제공되며 총 길이는 40초입니다. 볼륨이 큰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 별도의 음량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계속 웅장한 사운드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BGM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음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